오늘은 마태복음 13장으로 계좌시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 나라는 마치 계좌시를 자기 밭에 심은 농부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 계좌시를 밭에 심었을 때에 그것은 풀처럼 자라고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좌시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왜 예수님께서 많은 식물의 씨앗 중에 계좌시를 선택했냐면 그건 작은 씨앗입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가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계좌시가 어떤지가 참 궁금했고요 가이드가 그 계좌시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었는데 정말이에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식물의 씨앗 중에 마치 이 계좌시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은 그건 아주 작은 씨앗인데 그것을 심으면 그 씨앗은 자라서 풀이 되고 큰 나무로 자란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들의 믿음 가짐이 볼품없어 보이고 가치없어 보여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믿음은 반드시 자라 30배도 60배도 100배도 열매 맺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겨자시의 믿음의 꿈을 함께 꾸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겨자시의 꿈 이 꿈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꾸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날마다 찬양하고 간증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시도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겨자시를 자기 밭에 심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시의 하나를 갖다 그랬어요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오늘 농부가 농부가 마치 사람이 농부죠? 사람이 겨자시를 심는데 그 사람은 그 겨자시를 자기 밭에다 심었더라 그래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씨앗을 밭에 심는 것이 뭐가 다른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겨자시는 제대로 된 밭에 심는 주작물이 아니어요 그래서 그 겨자시는 그저 짜투리 땅이나 혹은 밭 주변에 남는 땅들에게 이렇게 심어서 거두는 작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들의 농촌으로 말하면 마치 우리가 호박을 큰 밭에다가 제대로 심는 농부는 없죠 그죠? 밭에는 우리가 보리라든지 밀이라든지 감자라든지 배추라든지 이 주작물을 심고 남는 짜투리 땅에다가 그저 맥구덩이 호박을 심어서 우리가 함께 먹곤 합니다 그와 같이 오늘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겨자시는 거저 이런 짜투리 땅에 거저 대는 대로 심고 거두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은 굳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오늘 이 비유 속의 농부는 그 겨자시를 짜투리 땅에 대는 대로 뿌린 것이 아니라 자기 밭에 제대로 심어서 열매 맺기를 소원하였더라 꿈을 꾸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겨자시의 꿈을 꾸자 그래서 그저 짜투리 땅에 흐트러지는 그런 바람 부는 대로 세월 흘러가는 대로 열매 맺는 인생이 아니라 이 농부처럼 처음부터 꿈을 꾸면서 제대로 된 밭에다가 겨자시를 심 때 그 겨자시는 보통 겨자시름 그저 풀로 자라고 마는 것이 아니라 풀보다 더 크게 자라서 나무가 되고 나무가 되어 그 가지에는 새들도 깃들이는 참으로 쓰임 받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저 짜투리 땅에 흩어지는 그런 씨앗들이 아니라 농부가 꿈을 꾸어서 그 씨앗을 땅에 심게 될 때 그 씨앗은 과연 믿음대로 자라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너무도 보편적인 일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미국의 디트로트에 이 포드 기념관에 가보면 이 자동차를 발명했던 헤일리 포드의 사진 앞에 그의 이름 앞에 더 드리머라고 되었습니다 꿈꾸는 사람이다 헤일리 포드는 꿈꾸는 사람이다 1903년 그가 처음으로 아주 최초로 자동차를 발명해서 그걸 타고 은행 갔습니다 은행 마당에 자동차를 세우고 앞으로 이 자동차가 모든 인류가 사용할 거예요 이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저에게 좀 돈을 대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은행 창구에 있던 직원이 창 밖으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창 밖을 쳐다보세요 저 거리에 사람들이 다 마차를 타고 다니는데 누가 이 비싼 자동차를 사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모든 인류가 마차를 타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오늘도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계자씨는 그저 짜투리 땅에 뿌려진 씨앗이 아니라 농부가 꿈을 꾸면서 자기 밭에다가 심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때마다 꿈꾸는 인생이 되길 바라고요 꿈꾸는 자는 현실을 이기고 극복하고 살아갈 거예요 꿈이 없는 자는 날마다 자기의 환경과 조건을 원망할 것이지만 꿈꾸는 자는 그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함께 겨자씨의 꿈을 꾸면서 우리 현실을 이겨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 말씀 겨자씨는 작은 씨앗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더라 작은 씨앗입니다 오늘 이 겨자씨의 비유는 오늘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13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어떤 이유로 제자들에게 하셨던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한 것만큼 많은 사람이 복음을 믿고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낙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들에게 교훈을 주게 사신 비유가 오늘 바로 이 겨자씨 비유죠 겨자씨가 지금은 당장 작고 초라해 보여도 그 겨자씨가 자라면 풀보다 더 커서 나무처럼 자란다는 거지 오늘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아직은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여도 반드시 겨자씨가 초라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자라듯이 하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온 열방이 주께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오늘 복음은 그리하였습니다 아멘이죠 겨자씨는 작은 씨앗이로 돼 그것이 자라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현상과 사실을 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기도드린 일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하고 보잘 끝없이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다 성도들의 그 믿음 안에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크게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도 역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그 믿음은 산을 옮기리라 또 너희가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는 작은 것이로 돼 자라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듯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작은 것일지라도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산도 옮기고 문제도 옮기고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오늘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기를 추구합니다 믿음은 넝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현실과 사실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믿음이 산을 옮깁니다 믿음이 넝치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이로 돼 자라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듯이 우리 성도들은 정말 보자 거듭고 초라하지만 그 안에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이 역사하면 산도 옮겨지고 넝치 못함도 없으리라 오늘 이 믿음으로 겨자씨의 꿈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세 번째 겨자씨가 자랐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 이 작은 겨자씨가 정말 겨자씨를 보면요 정말 작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자랐어요 큰 나무가 될까 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작은 겨자씨 안에도 생명이 기댑니다 그 작은 씨앗 속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사과 한 알 속에는 몇 개의 씨앗이 있는지는 누구나 알 수 있죠 우리가 사과를 쪼개면 그 안에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이 몇 개인지는 누구나 알 수 있지만 그 씨앗 안에 몇 개의 사과가 들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멘 아멘 하는 분은 엄청난 사과가 열매 맬 수 있습니다 왜? 그 씨앗 속에 생명이 기댑니다 자 이 겨자씨가 작은 씨앗이 작은 씨앗임에도 불구하고 풀보다 크고 자라 나무가 되던 것은 그 안에 생명이 기댑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보잘것없고 작은 씨앗 같아도 그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시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 48절의 말씀을 우리 믿음을 한번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 내가 곧 생명의 떡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하시는 말씀을 진실로 진실로 믿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고 살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죽고 사는 것인데 죽은 것은 내가 죽는 것이오 산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의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니 믿는 자는 다른 것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영생을 가졌나 내가 곧 생명의 떡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구하는 강구와 기도가 왜 능력이 있느냐 우리의 입술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으로 보자 끝없는 작은 겨자씨 같지만 그 겨자씨가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역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 생명되어지는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추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몸이 아픈 이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겨자씨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더욱 충만하고 충만하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현실과 사실을 아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능력으로 역사함을 믿고 소망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네 번째 겨자씨가 자라되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2절의 말씀을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모든 시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라되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니 공개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의 빛들입니다 아멘 할렐리야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이 겨자씨는 참 놀랍게도 보통의 겨자씨들은 짜투리 땅에 뿌리면 그저 한 해 자라서 한 해 자라서 풀처럼 되고 마는데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에 이 겨자씨는 자라서 풀처럼 되던데 그냥 풀처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더라 사실 실제 하는 겨자씨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1년생 식물이고 풀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겨자씨는 믿음으로 자라게 될 때 그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요 얼마나 튼튼한 나무가 되었든지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여 그 가지에 깃들여 쉼을 얻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되 무승한 풀로만 자라지 마시고 풀보다 더 크게 자라서 나무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그저 자라고 자라고 자라되 풀로만 자라는 신앙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 풀이 나무로 변화되어지는 역사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미국의 1875년에 사우스 캐롤루야에 이 흑인들이 사는 집단 농장에 한 여자 흑인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열일곱 번째 아이로 태어납니다 1800년대 미국 사회의 흑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차별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더구나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더 많은 차별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의 이름은 메리 배순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마을에 믿음이 좋은 선생님이 학교를 세워서 버려진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열한 살에 이 메리 배순도 그 학교에 입학하여서 처음으로 제 배움을 갖는데 그 학교는 아이들에게 지식도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하루는 선생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겨자씨의 비율을 말씀을 전하시면서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겨자씨처럼 지금은 볼품없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꿈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될 것입니다 겨자씨의 꿈을 꾸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에 선생님이 자기의 손바닥에 한 줌의 먼지를 올려놓고 푹 붑니다 여러분 먼지는 이렇게 바람에 날려갑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이 먼지처럼 작은 것이지만 똑같이 바람에 날려가더라도 겨자씨는 땅에 떨어지면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겨자씨의 꿈을 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하게 사십시오 그런데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이 어린 열한선의 소녀 매일이 배순이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는 훗날 해고하기를 나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헉인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헉인입니다 저와 저희 가족은 정말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먼지가 아니라 겨자씨로 살겠습니다 겨자씨의 꿈을 꾸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날부터 외리배수는 꿈을 꾸면서 힘들고 어려운 흑인 노예로 살면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도 진학하고 시카고에 있는 대학도 진학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플로리다 플로리다 주에서 자기와 같이 어리움 속에 있는 불우한 청소년들을 모아서 학교를 세워서 그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훗날에는 그 학교가 큰 규모로 자라나서 그 지역에 유명한 대학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볼품없는 어린 헉인 소녀가 꿈을 꾸어서 미국 사회에서 대학 총장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큰 대공항이 왔을 때 루즈벌트 대통령이 청소년들의 직업 교육을 위해서 누구를 발탁하느냐 바로 이 메리 배순을 발탁하여서 그 대공항 속에 일자리가 없는 청소년들에게 직업을 훈련시키고 교육하는 큰 일을 감당하면서 버림받고 볼품 없어야 될 한 헉인 소녀가 그 나라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은 겨자씨의 꿈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출생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을 탓하지 마시고 오늘도 겨자씨의 꿈을 꿉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꿈에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한 생애가 그저 짜투리 땅에 흩어지는 썰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밭에 심겨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더이는 썰모있고 갇힌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추구합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그리고 한빛교회의 신앙이 그저 풀로만 자라는 풀로만 무승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유익함이 있기를 추구합니다 저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잘하게 하옵소서 크게 잘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은 다 잘되게 하시고 저들의 기업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하게 하옵소서 잘하게 하옵소서 잘하게 하시되 풀보다 더 크게 자라서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썩어서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베풀게 하시옵소서 숨기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옵시고 주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복이 그저 무승한 풀로 자라는 복이 아니라 나무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쓰임받는 인생되게 하옵시고 사명감다는 인생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치있는 인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이 우리 한빛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실 줄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